홍준표 대구시장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하태경이 2018년 4월 달에도 문재인이 추구했던 위장평화쇼에 엄청나게 부역을 했구나. 그리고 자기는 지금 뭐죠 개혁보수의 1등 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하태경은 저보고 정계 은퇴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평화쇼 를 4년 전에 알았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알았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는 나보고 정계 은퇴라고 조롱하고 문재인을 찬양했습니다. 홍준표 주장입니다. h모 홍준표 시장은 h모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하태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홍준표는 평화의 적이다. 정계 대출에 힘써자. 홍준표가 한국당 대표는 난 국회의 핵심은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도 보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찬양한 겁니다. 위장평화쇼를. 종전선언 평화협장을. 한국과 북한 정부와 힘을 합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어렵사리 피운 한반도 평화의 삭이다. 이 삭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국제사회 몸부림을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만 각편한 싹가지 집밥을 부려한다. 완전히 뭡니까. 문재인의 평화 위장시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완전히 뭡니까. 찬동했던 사람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주장에 아주 열을 받아가지고 열 받은 홍준표. 바른미래당은 영원한 배신자.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축구한 하태경 연 등 바른미래당에 단단히 화가 나 자연 소멸되고 송학규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될 것이라고 밝혀있다. 그래서 하태경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한번 봤습니다. 쫙 나와있네요. 대선주자 간담회 중 부정선거 설전. 하태경 부정선거 업무론 비판에 민경욱 의원직 걸라고 발건. 9월 24일이면 2021년도. 하태경 황교안 항의에서 부정선거 운운하며 경선 초취되어.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뭡니까. 부여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태경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으로 경선 파행. 민경욱. 하태경 부정선거 부정하려거든. 위원직 걸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총선 대선 과정에서 경희대학의 김민전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맨 먼저 여러분들 하태경이 전화를 해 가지고 부정선거 거론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김민전 교수가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태경이 2022년도 총선 결과입니다. 표를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뭡니까. 선거에 사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이 나간 거죠. 하태경이 표를 얼마나 뺏겼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참가족수의 17에서 11% 17% 뺏긴 겁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해운대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함께 넘어간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 조작을 했을 때 하태경이 살아남은 겁니다. 유영민은 플러스 11의 18%입니다. 이런 미친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0의 3% 3% 나와도 큰 수치가 이렇게 11에서 17%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하태경의 2022년도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냥 선거 간의 자료 가지고 보니까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투표가 0에서 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하태경 표를 이렇게 훔쳐간 겁니다. 11에서 17% 정도. 그리고 다 누구한테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함께 넘긴 겁니다. 나의 신 둘밖에 안 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고 거짓과 뭐죠. 사악함에 뭡니까. 동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나란지 아니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이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이고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해운대국에 일어난 것이 2022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